다음은 세주 묘원품의 운집대중 중에 보살대중에 이어서 19불위의 19불위의 신중들이 나온다. 이 신중들이 있다고 고집해서는 안 되고 함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신중들은 그 신중들의 잘났든지 못났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업성들이 있어요. 그것을 극복하고 진성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업보를 따라가지 않고 원력을 세워서 부처화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뭡니까? 그대들도 마땅히 지금 현재의 처지를 잘났든지 못났든지 거기 업에 끄달려 중첩, 편축, 무거운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보다는 당당한 쪽으로 본래 면목을 회복하는 것이 바른 지가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대목들입니다. 다양한, 이 신중들은 지금도 다양하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리고 이 신중은 법성계도 법성원융무위상, 재법부동본래적, 무명무상절일체, 정지소지, 비역행 이 네 가지가 모든 법성계를 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거는 풀어나가는 대목들입니다. 법과 성은 원융에서 두 가지 모양이 아니다. 법성은 원융에서 무이상이다. 재법은, 일체 재법은 유의법이든지 무의법이든지 부동해서 본래 없어서 재법부동은 본래적, 본래 깨끗하다, 적막하다. 적정이라고 했을 때 적이라고 하는 것은 고요하다고 하는 것은 한문적으로 풀면 내 스스로 고요해져 꺼져버렸다. 정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아무리 나를 흔들더라도 움직이지 않는다. 동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흔들림이 없다. 적정. 최극적정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안에 내 마음이 그냥 고요한 상태가 적이라 하면 바깥에 외부의 침입으로 붙어도 아무리 이렇게 비바람에 몰아쳐도 고요한 유지가 정이거든요. 정중동무리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봐야 돼요. 그게 이제 법성계. 재법부동, 본래적, 무명무상, 절일체. 이름도 명상이 다 꺼내져 버렸다. 절일체. 이 마음을 무드무미라. 하늘을 받들이고 땅을 받들이고 검기는 칠보다 더 끊고 밝기는 태양보다 더 밝은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까 저 위에 중림을 올라가니까 낮에인데 불 꺼라. 진짜 맞는 말씀이 있거든. 방에 불 켜라. 낮에 불 켜라. 불을 왜 켜놨나. 불 꺼라는 거야. 낮에 왜 불 켜냐고. 태양이 확 떠버리고 나면 온 지구상에 등을 천 개 달든지 만 개 달든지 그 불이 소용이 없어요. 환하잖아. 마음의 달이 확 뜨고 와버리면 이 심강이 지강이 해가스님하고 달마스님과 출구할 때 인연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스스로 다른 빛을 빌리지 않아도 이 마음이 확 밝아져버리면 이런 지식 저런 잡지식이 안 빌려도 된다 하잖아요. 세지 묘원표면 그 주약신에 이런 게 나오거든. 폐일 운일 땅이라고 해요. 폐일. 해를 가려버린다. 해를 가리려면 저 밝은 태양을 가리려면 뭐보다 더 밝아야 돼요? 태양보다 더 밝아버리면 햇빛이 무색해져 버려요. 가르동 불빛보다 뭐가 더 밝아요? 태양이 더 밝으니까 가르동 불빛이 빛을 잃어버리잖아요. 내 마음의 빛이 태양보다 예를 들어서 더 밝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양은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런 얘기를 여기에 제목이 하도 좋아서 우리 어른 스님한테 스님 이거 폐일 땅이래요. 이렇게 써놨다고요. 빛이 빛을 가려버리고 우리 번뇌가 이게 먼지가 허공 속에 숨어버리고 능은경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인어진이라고요. 먼지가 이런데 숨는 거 구직에 숨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어디에? 허공에 숨어버리고 그걸 잡아낸다 이거지. 그리고 삐칠삐칠 갈아버리고 한 것은 부처님도 안 부럽다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살부를 살 줄 하듯이. 내 자신이 당당한데 내가 왜 자꾸 기대기는 하지만 나는 그쪽에 안 팔려 댕긴다 이거지. 품팔이 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조금 흥믈해서 미안합니다. 그래도 직근강신 신중신하고 그 다음에는 뭐죠? 족행신중 도량신 이 네 분은 법성계의 앞꼭지에 나오는 것처럼 무명무상절일체의 정지소지 비해경 부처님이라야 알지 나머지 경계는 모른다 하는 대목이 있죠. 여기서 마음의 심성에 대해서 법성에 대해서 얘기는 다 끝났어요. 그 뒤에부터는 불소자성 수연성 아는 대목이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사사 풀어나가는 거예요. 영가 정도가도 제일 악구절 아까 하던 뭐죠? 절악무이 한도에는 다 끝나버린 부처님은 부재망상 불구진이라. 그 다음에 무명실성이 적 불성이요. 중생 그대로가 불성이요. 하나공신이 적 법신이라. 그 얘기가 끝났어요. 끝나고 난 뒤에 그 네 구절이 끝났고 나머지는 뭡니까? 그 네 구절에 대한 주석서예요. 해설서. 하원경도 앞에서 보현보살, 해월, 대강명, 여섯, 땡이라면 끝난 사람도 있고 못 끝난 사람은 직권강신 보다가 집에 갔다가 논에 갔다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원경도 앞에서 보인다. 내decود 코igration 하원경은 둘러실러실로